미꾸라기가 빠릅니다. 확실히 껍질 낚시에는 미꾸라기가 빠릅니다. 미꾸라기가 빠릅니다. 미꾸라기가 빠릅니다. 저녁때문에 뭐에가가 있는데 이 비加이 기름에 불을 높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 떨어지는 곳마다 쩝기둥이 살을 잡고 있나봅니다 열받았네 열받았네 돌려 그렇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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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돌 밖으로 나와서 머리를 확 끌고 가는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야 크다. 돌이 더 크다 이것도. 이것도 23점씩 하면 되겠네요. 24cm 껍질이 많습니다. 24cm 껍질이 많습니다. 껍질을 바꾸는 바나나와요. 껍질을 바꾸는 바나나와요. 껍질을 바꾸는 바나나와요. 껍질 동행인데. 바삭바삭 도마 탄거 2마리도 있었고요 이런것도 3마리도 있었죠 진짜 어마어마 하다 껍질이 방생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생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